와 이거 내가 먹어 아니 왜 나 이걸 내가 먹어? 왜 나를 때리냐고 이해한거야 야하다고 사운드있다 파지네 오른쪽 이걸로 버티네 이걸 버티 아 더울쪽 해소 해소 아 님들 굿 우리팀 왜 이렇게 잘 쏨? 그래도 그래도 이색 끝까지 운전 처음 안하는거야 아니 뭐 장전해 아 그냥 장전좀 멈춰붕해 아 운전하라 하며 굳어버린다 진짜 아 아니 운전하라 했어 운전했다 하나 끝? 하나 다 있긴 했어 미라도 더 없는데? 아 아 나와봐 좋다 정관 2층을 잡았어 이쪽?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이거 북쪽에도 있다 리퀴드 2번지 2번지 1번지 들어가? 그런거 같아 눈으로 안보여서 아마 여기 여기 불 찍어줄게 아 너무 달아 너무 맛있고 차 대져있어? 아 차 대져있어 얘네 맞아 올라올려 그래? 라인 멀어서 안올듯 못 올라올게 그 1번집에서 계속 뭐 신경쓰이는거지? 우리 괜찮아 끈 힐 미라도 끝냈고 소상 한위도 끝 아 미끄러졌다 얘 왕관 라운드 왕관 라운드 왕관 어디야? 그 저 피네 이게 인사는 끝 어 왜 왜 사망을 준거였냐? 힐 힐 잡았어 쏘는거 빨간색 안보여 4대4일 수도 저쪽이 집이랑 음선이 끝인거 같은데? 망설 나 이제 몰라 나 여기 예산하고 갔다고 거기를 왜 감겠냐고 어